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 나이스와 레슨이 앉아계시는데요. 같은 여성과도 가만큼 매력이 넘치시는 팬들입니다. 다음은 연어 콩기타 밴드 민들레의 축하공연이 있겠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3,2,3 그 맨지 옆에 나문도 계속 또 남아있네요 바다를 받아보면 젖힐 거란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소 이래요 나를 정보수다 아홉하라지 이래요 나를 함께 해주고 기원이가 이라니 다시 뽕뽕뽕뽕이 안 되뇨 그대 없었던 내 마음 다시 깠던 아홉하리라 뽕뽕뽕들이 피어나듯이 다시 깨끗이의 한 장 추억을 누려 버려요 아랑아랑 보면 젖힐 거란 했지만 심장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소 이래요 너를 좋은 모습만 나는 바로 알았지 이래요 나와 함께 해주고 이번이 나기 전에 요거는 하나인 것 같이 이래요 아주 내 마음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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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호하라 이래요 그대 주연 그대여 너를 정보수가 나는 아로아라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오 이놈이 나기 전에 그대여 너를 정보수가 나는 아로아라지 그대여 너를 정보수가 나는 아로아라지 그대여 너를 정보수가 나는 아로아라지 그대여 너를 정보수가 나는 아로아라지